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오늘은 CSS 글리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영상 보시면 디브디브디브디브디브 제목 보셨죠? 디브밖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해졌을 겁니다. 레이어 작성하다 보면 수평정렬도 하고 수직정렬도 하고 그리고 또 컴포넌트로 묶고 하다 보면 이렇게 디브가 끝없이 쌓이게 됩니다. 뭔가 만들고 나서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인스펙터 딱 열어보면 막 디브만 잔뜩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뭔가 뭐하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는 거죠. HTML5가 나오면서 시멘티브 웹이라고 하면서 태그들이 새로 많이 생겼습니다. 헤덕, 포터, 섹션, 어사이드 이런 태그들은 각각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디브 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런 태그들을 잘 사용하면 의미론적으로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구나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쓸모가 많습니다. 다만 검색엔진 입장에서 지워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보기 조금은 편해지겠지만 어차피 저거 조금 있더라도 그 다음에 바로 디브디브디브만 다 잔뜩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디브가 잔뜩 붙게 되는 건 슬픈 사연도 좀 있습니다. 레이어 구현안으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디브를 계속 집어넣게 되거든요. 간단한 코드 예시를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3단 레이어웃입니다. 헤더가 위에 있고 옆에 내비게이션 태그가 있고 가운데 섹션 태그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 디브 하나 정도는 넣어주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수평 정렬을 해야 하니까요. 네브랑 섹션을 수평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디브 태그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보통 이럴 때 플렉스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헤더와 네브 섹션 얘네들은 동등한 관계인데 디브가 끼어들면서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각 태그가 가진 의미가 바뀐 게 아니죠. 그냥 디자인만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일을 끝내놓고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슈 알림이 뜹니다. 디자인 변경 이슈네요. 매우 간단한 거니까 금방 좀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뭘까요? 3단 레이어 배치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헤더가 맨 위에 그리고 전체 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메뉴가 사이드를 다 차지하게끔 바꿔달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바꿔줘야겠죠. 전체는 수평 정렬을 하고 디브는 이제 수직 정렬을 하는 거죠. 간단할까요? 보통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확고보니 레이아웃 꼬이고 수습하고 일이 귀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의미론적으로도 헤더가 최상단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네브랑 교체가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뭐 원래 html이라는 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지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html, css가 워낙 레거시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긴 한데요. 그래도 매년 새롭게 새롭게 많은 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디브디브디브 이런 중첩된 디브 케이스는 이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렉스박스 레이아웃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css 그리드 레이아웃입니다. 그리드는 이렇게 부모 요소가 전체 레이아웃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그리드라인을 미리 계획을 해놓고 자식 요소는 거기에 레고 블럭처럼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레어 변경도 정말 간단합니다. 디브 막 넣고 빼고 막 할 필요 없이 그냥 헤더와 내브 태그가 차지하는 그리드 영향만 바꿔서 지정해주면 끝입니다. 그동안의 css 속성들과 다르게 css 그리드의 경우 2차원 레이아웃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건 정말 단순한 예제이긴 한데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넣었던 수많은 디브들을 그리드와 함께라면 제거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빨리 그리드와 함께 하시죠. 행복하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영상 찍다 보니까 조금 새롭게 시도를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